네! 네! 이 개라 초! 주문이의 유명한 해장국 집인데. 사람이 돼지나님 진게마 씨. 여기 들어간 사장님 만낭 한번 근황을 알아보죠. 들어가야겠다, 저기. 계십니까? 혹시 사장님. 예, 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착한 가게라는 거를 이제 선뜻 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그런 소규모 장애가 불구한다.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작은 어떤 성의를 표시하므로 이런 어떤 나비 효과랄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므로 큰 결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장님 왕분한 아이고 진짜 손님이 어수다 예. 예 없긴 어수다. 옛날보다 많이 즐긴 줄어수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많이 당해봤지만 이번에는 좀 상당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뭐 내 탓도 아니고 또 나만 당하는 일도 아니고 제주도 전부 뭐 전국이 다 당하는 일이라서 뭐 그렇게 뭐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만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다 편안하지 못했죠. 예 뭐 특히 중문 지역은 이제 지역 어떤 주민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특히 관광을 이전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런 환경에 누가 제주도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질 것도 없고. 그에게는 여기 없으면 저 장사하는 데라도 없으면 보탠 되게. 해당 국집 양 선전이라도 해야 될 건데. 아이고. 그냥 뭐 그냥 이 집이 오면 막 두탕한 걸 한번 권함 없죠 우리. 예 뭐 저희는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저희 가게. 비법은 없고 그냥 내 아이들 내 손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런 모토리지까지 해왔습니다. 아이고 난 사장님도 딱 보니까 그냥 틀이 딱 잡히고. 예. 거짓말은 절대 안 할 사람 닮은지 마십니까. 예 뭐 저도 거짓말도 많이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 이게 먹는 것이 되다 보니까. 내 입에 맞게 내가 먹어서 좋고. 예. 우리 아이들은 먹어도 좋으면. 뭔가를 알고 와서 먹어주면 고마운 거고. 또 몰라도 할 수 없고. 저 그렇게 해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어려운 걸 당하고 보니까. 참 우리 그 뭐. 대한민국 사람 다 그렇겠지만. 예. 참 사람들이 따뜻하다.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제. 아 어떤 면에서 같이. 뭐 이제 참 평소에 못 보던 분들도. 또 오늘처럼 지나가다가 툭 빌려는 걱정이 좀 가고. 아. 또 뭐 말란 말에도 와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평소에 못 보던 분들도 이런 데 나타나고 또 밥 한 그릇 먹어주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참 마음이 짠합니다. 아 참 그분들도 어려울 텐데.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와서 유리해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것들이. 저희들은 참 이렇게 버티는데 힘이 됩니다. 자세가 푹 꼬아서 만든 것으로. 유제품이나 뼛가루 등의 첨가물을. 이렇게 짤러지 않고. 착한 가게답게. 착하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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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글. 이 맛이야. 지금 온 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빈소를 와집니까. 안 그래도 사장님 뭔가 좀 드리자는 하는데. 이것도 그냥 드리면 저기 해가지고. 퀴즈를 냈고다. 마침 그냥. 그 저 선물이 어마어마한 거 보다. 자 문제 냈고. 제가 예. 소학교에 다닐 때. 소시작에 이. 연필 굴리기 달인이었어다. 틀림없이 맞을 거 보다. 아. 예. 그냥 맞추지 않으면 그냥. 예. 연필 굴리는 바로. 바로 맞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지선사도 아니고. OX라는 게. OX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을 거 보다. 문제. 나갑니다.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없는. 잔혹한. 질병이다. 어.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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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이야. 어떤 하라고. 수박. 이거 틀리는 것만. 연필 굴리기 달인이라니까. 이야. 아.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 아. 소독약. 아. 이거 참. 필요한 거 가져왔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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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 어떤. 보게 양.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제가 못 견딜 이유가 뭐일 수가. 코로나요. 물러가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중문. 갈비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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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만ken. υīp. 고구를. 고구를.